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만나뵙고 시장에 대한 전략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들려오는 악재들이여 새로울 건 없는데 충격은 있습니다. 외환시장 환율전쟁이라던가 희토류라던가 악재도 사골처럼 우리고 있는 느낌인데요. 어찌 판단하십니까? 뉴욕장 그리고 우리장까지요. 뉴욕장 참 잘 견디죠. 견딘 이유를 보면 참 이거를 맞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아나가 7위안 위로 올라가니까 주가가 확 빠졌는데 위아나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7위안을 못 넘어가죠, 다시. 그러니까 시장이 괜찮네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참 시장 특이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지만 본질을 봐야 되겠죠. 본질은 뭡니까? 무역협상이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협상이 깨질까 봐 두려워해야 될 자리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정말 믿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자기 편리대로 해석을 했지만 우리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이 시장은 무역협상에 대한 결론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지를 꼭 지켜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한다면 미국 지시가 올라서 위아나 안정세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위아나가 변동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일단 좀 지켜보는 것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미국 지향을 좀 접근해 보면 진짜 고점에서 놀고 있죠. 이거 월봉 차트거든요. 고점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선을 돌파하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은봉 상태죠. 일단 월봉이기 때문에 이달까지 다 봐야 돼서 사실 아래꼬리가 생긴 걸 100% 의미를 갖기는 어렵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분쟁이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락했을 때와 지금의 무역 분쟁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 재해석을 해본다면 지금이 더 악화된 상태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악화된 상태보다는 무역 전쟁에 대해서 둔감하신 이런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화된 상황 속에서 협의점이 없다면 결국에서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계속 유지해보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역시 후행스펜이 추세선에서의 그대로 모습 그다음에 추후 연장선에서의 고점 그거는 아직도 유지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1일의 움직임에 1일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약간 월봉의 방향성을 보면서 계속 접근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과거의 연준 의장들, 볼코라든가, 그린스펀, 옐런, 버넨키 이런 사람들이 공동기고문을 시장에 냅니다. 뉴스를 내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연준의 독립성을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를 꾸짖었죠. 꾸짖으면서 이건 아니다. 독립성이 흔들리게 되면 경제도 같이 흔들릴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매파 중에 매파인데 이 사람이 연준이 올해, 올해입니다. 올해. 금리 1%를 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한 번에 0.5 정도 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얘기를 하죠. 1%를 내리면 진짜 유동성이 커지겠죠, 시장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 내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아까 추세선을 못 넘어가면 끝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못 넘어가고 주가가 밀려있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거죠. 양적 완화도 아까 말씀하신 무역 분쟁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시장이 둔감해진 것처럼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시장 투자가 입장으로서 둔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연주를 압박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만 보면 안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6천대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6천대부터 거의 쉼 없이 올라왔죠, 차태가. 월봉으로 보면. 이 모습을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우회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중국과 무역 협상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국 입장으로서는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트럼프 정부가 계속 금리 인한 압박은 결국 좋은 상황이 아닐 거다. 그러나 우회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정말 미국이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의 압박을 받아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0.75에서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제로 금리를 가는 겁니다, 드디어. 지금 0.5잖아요. 1.5잖아요. 그렇죠? 1.5니까 여기서 더 빠지면 1%도 빠지면 0.5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가 제로 금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죠. 따라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특히 경기 상황으로 보면 미국 경기와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경기는 안 좋잖아요. 그럼 더 금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는 결국 제로 금리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정말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제로 금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하는 가능성이 완전히 성장 속도가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금리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연준에서 날려주는 시그널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자리가 하반경직성이 확보됐나에 대한 부분이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저는 진짜로. 기술적으로는요. 1870을 안 갔어요. 1891까지 갔어요. 1까지 갔는데 제가 지난번 선 하나 그어놓고 이거 기억하시지 모르는데 선을 그어놨더니요. 여기 저스트하게 아랫골에 찍고 올라왔어요. 기술적으로는 하반경직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깨지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가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안 깨지는 선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이 기술적이라는 것은 이 주봉 상황에서 나오고 월봉 상황에서 다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지지력 테스트는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펀더멘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상황의 펀더멘털이 어떤 상황인가요? 굉장히 좋은 상황인가요? 아닌 거죠.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일본과에 대한 문제 또 안보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또 경제의 수출에 대한 부분 투자 이런 게 지금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기술적으로 하반경직성은 지금 보입니다. 보이는데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털과 미국 시장의 모습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주식시장 하시면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리스크화해서 다시 한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 추세 연장선에서만큼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다. 거기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마 만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255, 상방 255, 하방 247 깨지면 그거 하는데 255는 찍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도 역시 포지션을 마친 차트의 모습이라고 봤을 때 지금 저 하단 선에서 깨지지 않는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좋겠다. 깨진다면 좀 주의를 좀 기울이는 게 좋겠다. 하반경 시장이랑 100% 확신은 아직 갖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내고 돌아오시면 월요일에 새롭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